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뷰티 파라다이스의 MJ 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저희 MJ 피부과는 피부만을 연구해온 전문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럭셔리 서비스를 통해서 맞춤형 1대1 커스터마이징 시술과 케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MJ 피부과에서는 다양한 레이저 및 피부 시술 이후에 완성도 높은 효과를 위해서 아스트로돔 페이셜과 하이플디엠을 이용한 포스트 케어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스트로돔 페이셜은 근적외선과 LED 파장을 이용한 집중 케어와 동시에 음이용과 산소 미스트가 반복적으로 분사되어서 여러가지 피부 미용 시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열 손상을 최소화해주고 피부 진정과 재생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트러블, 홍조, 재생 등 피부 타입별 맞춤형 파장의 LED와 근적외선이 피부와 두피에 동시 적용되어서 이중 케어가 가능하고요 산소 스케일링이나 매뉴얼 테크닉 등 차별화된 프로토콜로 이 시술 결과에 대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멍이나 붓기에 대한 완화 그리고 리프팅 효과를 위해서 변속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플디엠인 이 옥시젠 물방울 리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복합 초음파 하이LDM으로 전체적인 피부 균형을 맞춰주고 하이프로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리프팅을 도와서 이 시술 직후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와 맑아진 피부 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